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말 마지막 주가 지금 지나고 있죠. 이제 9월도 다 갔고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번 9월 마지막 주가 최대 고비가 되는 주입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10월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미국 2021년도 회계연도가 9월 30일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이 9월 30일까지는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9월 30일에 이 예산안이 통과를 못하면요. 이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달리 셧다운이 아니라 그래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죠. 원래 연방정부가. 그래서 우선은 셧다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겨우겨우 셧다운은 막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해서 셧다운이 되진 않겠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까지 셧다운이 되냐 마냐로 30일이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걸 앞두고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 왜 합의가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쟁점사항이 뭐냐면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임시 예산안과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유예 문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인프라법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안 이 네 가지가 주요 사안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원 다수를 우선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서 하원에서는 뭐 강행 처리가 되지만 이게 상원에 올라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사실 법안 처리를 두고 뭐 이제 약간 이견이 있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중도 성향이 민주당 안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막기 위해서 지난주에 오는 12월 3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 여야가 올해 올해 2019년이니까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에 올해 7월 31일까지 이 부채 한도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로 그 7월 31일부터는 22조 달러로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방정부 부채가 28조 달러예요.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7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거를 좀 유예한 거예요. 8월 1일부터 이제 좀 유예를 했는데 이게 지금 더 유예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못하고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부채가 더 많으니까 이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28조를 이미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좀 부채 한도를 유예하자. 그래야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화당이 그래 줄 리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게 부채 한도 유예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고. 그리고 지금 또 초당적 인프라 법안 그리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복지 관련한 거 이거 패키지를 3조 5천억 달러 1조 달러 이게 지금 통과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는데 당내 진보 진영에서 사회복지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인프라 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안이 너무 이제 좀 뭔가 부족해. 그래서 더 좀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하고 동시에 이거를 처리하자고 해서 이거를 9월 30일까지 표결을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이 지금 부채한도 유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안 처리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리 9월 30일에 표결한들 공화당이 반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결국은 기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법안하고 인프라 법안을 같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안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인프라 법안 먼저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공화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 인프라 법안 1조 달러는 공화당도 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과를 시키는 게 우선 급하니까 사회복지법안은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돈을 못 갚는 상태는 피하자. 그래서 셧다운은 막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과제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상원에서 만약 그들이 우리의 관여 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세금과 부채, 지출을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방정부에 좀 사실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연방정부 예산안이. 그래서 이걸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 보니 이걸 좀 견제하자는 의미로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까지 좀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28조으로 이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예를 해야 된다는 건데 상원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의석을 점하고 있잖아요. 상원에서요. 그래서 이미 27일에 공화당이 반대에 부딪혀서 이거 유예하는 거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관련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사실 공화당 협조 없이는 힘들다. 그러자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 소진 시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2조 달러가 상한선이었는데 28조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넘어서면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소진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10월 18일까지 이게 다 소진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고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부채 한도 유예 합의하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이라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공화당 간 예산전쟁이 디폴트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양측의 너무 입장 차가 크다, 큰 데다가 사실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쉽게 여기에 합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6번자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11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더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앤쇼 펠로시 의장은 사회복지성 지출법안을 사실상 나중에 하더라도 이번에 같이 안 하더라도 좀 통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월 30일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셧다운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임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민국 이런데 지금 빨리빨리들 뭐 영주권을 이렇게 진행하고 비자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면 사람들이 다 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고 교통 관련 항공기 막 이런데 일 안 하면 또 그 항공 대란 여러 가지로 아시잖아요. 셧다운 몇 번 있어봤고 여러분들 겪어보셨으니까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쉽게 그래도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